의류 산업은 한국 중요한 산업 중 하나다. 그의 발전 장애를 돌파하기 위해 모두 해외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했다. 부산은 업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원동력으로 삼아 아름다운 의류 안에 부산의 영혼을 담을 수 있도록 한다. 50% 이상의 한국 자본 의류 제조그룹이 부산을 선택한다. 공방 같은 경우에는 잡사가 짧게 한 3mm 정도 다른 기준보다 짧게 나오고 또 기름 유출이 안 돼서 오염 문제 방지되고요. 또 오버 같은 경우는 옵션이 좋아서 오염 문제 방지되고요. 또 오버 같은 경우는 옵션이 좋아서 사전 장치라든지 성능이 회전수라든지 그래서 기존 사용하는 기계보다 생산성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. 하지만 저희 기획과 앞으로 기존 기계로 많이 교체하려고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. 3개 선진한 부품 공급 시스템 및 선진한 가공 센터를 사용한다. 제조 기기에 대해 엄격하게 요구를 해야 정교한 의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부산이 잘 알고 있다. 따라서 우리가 정중하게 약속한다. 전 세계 사용자가 부산 제품 구매할 때마다 제품 사용에 대해 보증할 것이다. 부산은 조립 공예 및 정밀 검사로 고품질 첨단 주술 회사이다. 좋은 AS 서비스는 제품과 뗄 수 없다. 따라서 우리는 정중하게 약속한다. 모든 문제 서비스로 해결하여 서비스 해결 안 되는 것은 교환 교환 해결 안 되는 것은 무조건 반품 전진의 도로에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의류 매력 부산 신기술 및 자동화 전문 조금만 더 받은 시스템 및 자동화 전문